승리의 여신의 도움 및 절실이 필요한 당신의 승리의 올인입니다. 뭐죠? 저희가 미리 1대1 대진표와 대결 종목들을 정해놨는데요. 각 라운드에 출전하는 멤버들은 1대1 대결을 펼치면 되고요. 나머지 멤버 사이는 해당 출전 멤버 두 명 중에 누가 이길지 그냥 각자 배팅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긴 사람 건 다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자 대결 종목 오픈합니다. 1라운드 제석대하 팔씨름. 아 이거 무조건이지. 2라운드 석진대 세찬 코끼리코 돌고 깃발 가져오기. 세 번째 판 세찬 대 우제 닭싸움. 네 번째 판 종목 대제서 병 뚜껑 날리기. 그냥 뚜껑 날리기는 잘할 수 있는데. 자 그러면 1라운드 제석대하 팔씨름을 정확히 3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. 3분이요? 그런데 이들도 이겨야 얻는 건 없어요? 이긴 사람 하나만 더 지금. 하나 더? 네 하나. 나머지 분들은 이거 하나 잡고 계시고. 그럼 일단 시작할 때 몇 개씩. 배팅.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지? 아 재석이 형이 있지. 하아 안 돼. 하아 안 돼. 형 근데 하아도 위로 세요 왜? 안 돼 쟤 안 돼. 그런데 하아가 제가 팔이 짧아서. 아 원래 팔짱으로 유리해요. 팔씨름은 좀 해. 팔씨름. 그런데 내가 팔씨름을 잘 못해. 아 얘가 팔씨름 못해? 형 팔씨름 이길 수밖에 없어. 아 재석이가? 아니 나 근데 얘가 지고 싶은 마음도 없네. 쟤는 무거운 걸 아예 들지도 않고 살잖아. 아니 이 형은. 내가 A를 몇 개를 드는데 몇 개. A를 몇 명을 드는데. 얼마나 드냐 들어봐야. 장난 아니야. 와 형 이 형 이야 물렁물렁하다 물렁물렁해. 이 형 물렁 물렁이 아니 물렁물렁해. 이게 말 보듯이 이렇게 만져보고 해야 돼. 내가 좀 얇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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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는 사람한테요. 이기는 사람한테 갯수 적어서 접어주세요. 박자 접어주세요. 자 3판 2선 승제입니다. 이게 몰라요 이거는. 이게 몰라. 그리고 이게 자존심 싸움도 약간 있거든. 그럼. 와 씨 팔씨름인가. 곧. 팔씨름이야. 팔씨름이 팔이 좀 세요. . 아이씨. 아 아아. 아니 알 없이 아저씨 뭐해요. 아저씨 그런다고 힘 세는 거 아니에요. 아 대머리 형의 와봐. 힘 빼야되. 우리 일단 잡는 건 하하가 지게 잡았다. 준비 시작. 와 재석이 형 세고. 와 재석이 형 세다. 와 진짜 승제 형이 나. 와 지게 잡았어. 와 안 돼 안 돼. 야 야. 하하야. 아 어머 진짜. 아 아 아아. 졌습니다. 아 아 아 아아. 이거 끝났다. 아아아. 재석이 형 진짜 세구나. 아이씨. 오케이. 1대 0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알았어 알았어. 아 그럼 어떡해. 이거봐 이거봐. 아 형. 와. 형 좋다. 진짜 세고 봐 이거봐. 와 진짜 하려고 막 이기려고.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. 야 너 뭐야 이긴대네. 진짜? 이겨 이겨. 있어 봐. 이겨 이겨. 이제 제가 내가 5개 줄게. 야 나 엄청 걸었는데 나 지금.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. 이겨. 5개. 이겨. 저쪽에서 5개 준다고 그러네. 안 돼 형 이겨야 돼요. 무슨 딜이 들어왔길래 그래 얘네는. 형이 좀 개 뚫리네. 어? 5개 준다고 딜을. 아니 저쪽에서 지면. 누가 누가 지면. 5개 준다고 그랬네. 5개 줘야 돼. 이기시면. 5개 이길게. 그럼 형이 일단 기본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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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준비. 자 들어오세요 이제. 잡아요. 자 준비. 하나 둘. 고. 가. 가. 형 형. 너 우리 마음 먹었네. 고. 가. 형 형 형. 너 우리 마음 먹었네. 붕붕붕붕. 끝났어. 끝내 끝내 끝내. 아.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유재석 승. 자 이제 베킹 결과를 하나씩 오픈해 주세요. 오케이. 자 정답할까요. 저는 재석이 형이 이긴다 20개. 자 연혜찬 씨 20개 땄고요. 네. 그 다음에 주호재 씨. 네 개. 네 개. 아. 4를 5개. 아. 5개 내셔야 되고요. 저 재석이한테 30개 걸었습니다. 자 그럼 석진 30개. 세찬 20개. 두 대 4개. 줄게요. 김정은 5개 내주세요. 5개요. 야 안 줘도 되는 거야. 자 2라운드 종목은. 석진 대 세찬에 코끼리코 돌고 깃발 가져오기인데요. 도로 못 돌아 내가. 우승한 사람에게는 3개 드립니다. 3개요? 야 근데 이게 무조건. 아 근데 저 왜 저 안 줘요 이겼는데. 하나. 하나. 아까 하나. 아 되게 신청한다. 형 아까치 하나 또 먹어봐요. 이거 또 먹어요. 먹어봐. 아니 아니 좀 이따가. 어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로 일어나요. 자 나머지 분들 드릴게요.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. 라인같아요 라인. 라인 와. 형 자 봐봐요. 누가 먹고 돈 먹기야. 코끼리 게임을.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. 야 이게 무슨 말이야. 코끼리 게임을 해줘요 말하는 거 뭐야. 3개씩 줘요 그럼 나 진짜 의심할게. 3개씩 주시면. 야 3개를 줘요. 아니 3개 하면 형네 올인하면 그냥 이기는데. 아니 너희들이 알았어요. 저는 확실히 얘기하면 똥 뱅글뱅글 노는 거 못해요. 알아. 질 거 같아요. 알아요 우리 다 그걸. 근데 얘가. 수틀려서 일부러 질면. 일부러 질 수 있는 거지. 왜냐하면 자기가 못 벌어도 남이 검거를 깎아낼 수 있으니까. 난 이거 원래. 근데 내가 굳이 왜 그래. 받았는데 너는 굳이 그럴 수 있는 놈이지. 나 진짜 제대로 할게요. 얘가 꼬라지 부리면 30개 걸었는데 얘가 져 줄 수 있다고. 그럼 일단 몇 개 줘 일단 3개만 줘요. 16개만 줘요. 3개 줄게. 오케이 지금 미리 줘요. 진짜 최선을 다해 사람. 형 저는 최선을 다해. 3개. 안 지지 형. 일부러 정해진 형. 형이 엎드러져. 그냥 그냥 해도 좋아요. 제가 절 받을게요. 진짜 세찬이한테 걸었어. 자 배팅을 마무리해 주세요.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. 세찬이랑 딜 들어가서 세찬이가 나한테 지는 거야. 아 나한테 걸면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. 아 이거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. 아 형 누구 있어요? 다 적으셨나요? 적었어요. 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. 어우 어지러워 벌써 어지럽네. 가겠습니다. 야 다섯 바퀴. 아 세찬아. 형 오린이다 오린. 다 됐죠? 야 진짜 세찬이네 모르겠네. 아 쟤도 한 개. 갑시다. 자 제가 불 불는 동시에 각자 그 거치만 하시면 돼요. 하나 세 다 세 해주세요.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. 셋 넷 넷 다섯 출발. 셋 사이 출발. 아 절판이 저로고 있어. 셋 사이 출발. 아 절판이 저로고 있어. 야 야 야 야 야 이거 진짜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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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kreten찬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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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생찬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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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물통이야! 그거 물통이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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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로 안 와! 야! 야!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아! 난 진짜! 이런 거 갖다가... 아! 아!许을 진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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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 걸었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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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 걸었어! 야! 내 인생 다 걸었다! 야! 야! 그거 카메라야! 야! 그거 카메라가...! 야! 너 진짜 아니야! 야, 양세천. 오빠한테 안 와. 이리로 안 와. 이게 깃발이야. 여기 있어. 거의 다 왔어요, 저분 다. 야, 진짜. 정말. 양세천. 양세천. 야. 야, 나. 양세천. 야, 양세천. 야. 야, 양세천. 야, 진짜. 야. 아, 진짜. 아, 왜냐면. 형, 왜? 얘. 지석 씨. 야, 어차피 너한테 몇 개 받느니 얘네 망하게 하는 게 내가 나. 이거 봐. 이럴 줄 알았다. 내가 나. 자, 오픈해 주세요. 나는. 아, 고난지 그린다. 너 봐, 나한테 주변처럼 그린다고 그랬잖아. 여름 되시고요. 세찬이한테 오후 걸어서. 아, 나한테 먹으시고요. 이따고 그랬잖아. 예. 나 세찬이 딱 그럴 것 같아서. 왜 이럴 줄 알고 섭취할 때 하나. 와. 야. 닫고요. 조회대 씨 씨. 야, 이거 왜냐하면. 나 질 것 같아가지고. 야, 무재야. 아니, 살이 종이래요. 아니, 뻗줘요. 28개? 28개? 그렇게 많이 걸었어? 와, 진짜 지긋지긋하다. 진짜. 야, 진짜. 진짜 다 나쁜 놈들 아니냐, 형. 진짜죠? 야. 지금 이 시간에 돌아봐요. 어지럽다니까. 야, 사마 안 있어? 안 보여요, 진짜. 야, 진짜 너는. 너는 다음 주에 꼭꼬도 나가야 해. 야, 지금도 안 보인다. 네. 자, 세 번째 해결. 양세찬 대 주제 닭싸움이고요. 바로? 우승 상금은 5개입니다. 야, 이거 무조건 세찬이 이겨. 일단 정식적으로는 세찬이 이기는데. 아, 그런데 얘를 못 믿겠어. 너 이길 거야? 그런데 이 상태로. 형, 자, 이거면 돼요. 한 번 딱 붙으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한 번 붙었다가 빠지면 저는 지금 체력적으로 안 돼요. 아까 이거 너무 어지러웠어요. 진심. 저 침대 진짜라, 형. 운줄리 안 꺼져? 주제 씨만 주면 진짜 침대. 하하하하. 네, 진짜. 네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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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형 지금 진짜 화난 거 몰라. 나 진짜 화난 거 몰라. 아까 리얼로 화났어. 죄송해요. 나한테 뭐라고. 나 되게 답답하듯이 봤단 말이야. 아까 전에. 야, 무조건 가야지. 하하하하. 진짜 나 세 개 더 줬어 줄게. 하하하하. 형, 나 진짜로. 아까 한 거 세 개 줄게요. 자. 다 버리네. 장난. 진짜로 이렇게. 하하하하. 진짜로 할게요. 여기선 이제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. 너, 너 열심히 한 거? 진짜. 아, 이건 진짜 모르겠다. 이길게요. 아, 이건 모르겠어. 나 진짜 쟤 무조건 지거든요. 세찬이 무조건 질려가거든요. 아, 이거 너무 어지러워. 아, 이거 너무 어지러워. 아, 이거 너무 어지러워. 아니, 이게. 제 질 자신 있어요. 질 자신 있다고. 일단 물으면 다 해야 돼서. 진짜 세찬이 다 버리고. 세찬이 떨어지면. 이길 자신은 없거든요. 진짜 질 자신 있어요. 넌 근데 확실하게 져야 된다. 그럼 제가 뭐 이렇게 보고. 다, 나 없어 지금. 이게 다 해야 돼. 오케이, 좋아. 됐어, 했어. 자, 다 정의 설정. 와, 내가 호구연에서 못 이긴 거. 오늘 내가 여기서 세찬이 이긴다. 저 참고로 30개 다 버렸습니다. 진짜요? 네. 야, 진짜 떨린다. 야, 근데 나는. 속고 속이고야. 이럴 게 없다. 자, 갔어. 잘해라. 가봐요. 부딪치기는 해야 돼. 시. 오케이, 됐어. 아, 저거 말하는 거 겁나 싫어. 오케이. 너 막 갑자기 부딪치고 바르다. 아, 나 진짜일 것 같아. 이거 카메라 판독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자, 이제. 왜. 야, 이게 얼굴 자체가 쥐고 들어가. 얼굴 자체가 어떻게 질까 하잖아. 안 부딪쳤어, 아직. 아직 안 부딪쳤어. 야, 야. 아직 안 부딪쳤어? 자. 부딪치고 난 다음이야. 야, 이게 다섯 개. 이게 다섯 개죠. 열심히 좀 해봐, 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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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다 홀이네. 장난이. 진짜 막힘. 아이씨. 예. 아이씨. 예. 주우재 승. 예. 형, 나 아래로 공격 쏟았는데 제가 위로 공격 왔어. 자, 오픈해 주세요. 아, 나 우재한테 걸었는데. 주우재 승. 하나, 하나. 하나 줘요. 야, 페팅 죽인다. 진짜 예술이다. 아니, 세찬이가 질 거라고. 진짜? 세찬이 두 개. 나 우재 하나. 아니, 열 개 걸 걸. 아이씨. 이길 거야? 우재가 질 거라고. 진짜 맞잖아. 비켜, 이 자식아. 형들한테. 비켜.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. 내가 볼 때. 목숨 갈 거야. 내가 볼 때 세찬이가 질 거라고. 네? 형, 우재가. 형, 위로 공격. 형, 위로 공격.